자 우리 고객님 오늘 바이올렛 4.20에다가 산화제 6%를 넣어서 1대1로 믹스해서 지금 일단 이 뿌리 부분만 제가 이렇게 도포를 했습니다. 기염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0.22가 있어요. 여기에 3%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도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이올렛으로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자 지금 2차로 저희가 샴푸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물빠짐이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착색력이 좋습니다. 자 깔끔하게 헹구고 또 저희 마스크로 해서 트리트먼트 하고 마무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깨끗이 아쿠프루티네이로 샴푸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피카에 올렌시아 샤이니 마스크로 해서 트리트먼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처럼 손상에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0, 5.0, 6.0, 7.0, 8.0, 9.0. 이게 내추럴 컬러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짱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면 3.0, 4.0, 5.0, 6.0, 7.0, 8.0, 9.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자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구요. 뭐냐면 흰머리가 0에서 5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에요. 1대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1분의 1, 그 다음에 이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1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구요. 제가 해본 결과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메이글이라고 되어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 7.13, 8.13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브라운이라고 되어있어요. 콜드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자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 골덴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1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원자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자님들이 어느 어느 탓에 이렇게 샵하고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간이라고 되어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에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2로 되어있어요. 근데 이 미스톤은요 원자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거 산화제하고 3% 산화제는 3% 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 이란 뜻이에요.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거에요. 아셨죠? 얘가 1대4가 되는거겠죠?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거에요. 1대4 대 그 다음에 산화제 3%가 50 1대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되어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칼라가 어때요? 칼라크림하고 산화제하고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거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10볼륨 20볼륨 30볼륨 인데 3% 6% 9%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자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